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이번 10월 30일 날 브라질에서 대선이 있었죠 자 그때 이분 룰라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손가락이 없는 이분의 룰라 대통령의 사주를 풀어 볼게요 자 이분은 20년 전에 두 분에 걸쳐서 대통령을 하시고 브라질의 헌법에 한번 열리면 되지만 두 분 부터는 안 된다 했죠 안 된다는 규성에 따라서 재선 8년 동안 대통령하고 물러납니다 퇴임 당시 이분 지지율이 87% 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땜 하더라도 브라질이 빚더미 였어요 빚더미에 있던 브라질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퇴임을 하니까 87% 란 지지율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10년 동안에는 또 반대파가 집권했죠 자 반대파가 집권하는 동안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 이분의 의룩이 많더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갓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자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갓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 하는가 사실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갓난한 이들을 돕는 게 투자죠 자 왜냐하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면 이 사람들은 소비에 한계가 있잖아요 부자 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6끼를 먹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갓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이 소비가 경제 경기를 순환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죠 자 부자들한테 쓰는 돈은 어찌 보면은 이 분은 저축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반대파에서 매도당하기도 했죠 자파라고 자 자파 우파 행동 규정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자 이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적었더군요 전 한번도 자파인 적이 없었습니다 자파도 우파도 아닌 브라질과 브라질 국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자 이것이 자파입니까 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당시 1988년 당시 시절 어록입니다 자 브라질에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지만 부자가 훔치면 장관이 된다 자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 현실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자 이분이 헌법에 의해서 이성 한 번까지만 연임하고 물러났죠 자 2010년대 이분 정치적 반대파에서 많은 탄압을 받았죠 자 이분이 이렇게 이번 대통령 대선의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 그들은 나를 묻으려고 했지만 나는 여기 왔다 베리미어 라이브 자 산채로 나를 묻으려 했지만 나는 여기 왔다 돌아왔다 말이죠 자 여전히 손가락 하나 없는게 눈에 띄는군요 자 이분의 사주를 통해서 자 이분이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에 당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내 일주가 기사일주입니다 자 기사일주는 제왕의 관계죠 자 하토동법으로 자 하토동법으로 이 자리가 화의 자리이기도 하고 토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 요게 기토 자리이기도 하고 정화 자리입니다 자 요게는 사 자 이게 병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무의 자리이기도 하죠 천간으로 치면 자 그래서 기사일주는 자 왕의 관계입니다 기는 음이기 때문에 십이운승으로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을 나와가지요 녹 왕 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왕의 관계입니다 자 일주가 제왕인 경우에는 자 성격이 강하다 할 수 있고 또 의시도 강하기 때문에 일치 자수 승가 합니다 자 이분 내 일지 속에 이게 왕의 관계고요 자 정인과 상관을 알아볼게요 자 이 정인 병과 사회의 관계는 녹의 관계죠 자 내 공부가 왕의 녹인 경우에는 자 굉장히 지식에 대한 추구하는 힘도 강하고요 또 공부가 이 지식이 공명정대합니다 자 왕이란 것은 공명정대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일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 일주가 왕이고요 자 상관은 내 행동이죠 식상이죠 자 식상이 생의 관계입니다 사와 경의 관계는요 자 왕의 생의 관계다 내 행동이 자 행동이 왕이란 것은 사회 참여가 강한 분입니다 그 사회 참여 활동을 할 때 힘을 팍팍 받는다 말이죠 자 이분은 인성과 내 식상이 강한 분입니다 자 일주에 일주만 보더라도 인성과 식상이 강한 분이죠 자 자평 진전으로 이분의 주무기 용신을 알아볼게요 용신이란 것은 이분이 잘 하는 거죠 조금 건강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 월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자 월치에 급제는 안니까 쓸 수 없고요 또 식심과 인성이 자 이분 용신이네요 자 이분 인성이 강하게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분 주 무기는 주 사회생활은 인성으로 산다 공부 자격증으로 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인성 병하가 술에 관계해서 묘입니다 자 병하 태양이 술시에 골까닥 전다 말이죠 자 넘어간다 말이죠 자 인성이 묘인 경우에는 제도권 교육을 잘 못 받는다 혜택을 못 받는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학도가 많고요 공부에 대한 갈구는 강하잖아요 인성이 왕의 관계니까 자 또 일반 사람으로 치면은 내 인성이 묘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과라든가 예체능계 비제도권 그런 명리학 이런 걸 잘한다 라고 대석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간이 용신은 아니지만 천간에 떴어요 자 간이 유의 관계 간과 유의 관계가 절의 관계죠 자 이 유는 100% 금속입니다 강한 금이죠 자 이 칼이다 말이죠 이 목은 또 나무고요 자 요 나무가 있고요 칼이 있고요 이 칼의 의미죠 물상으로 절이니까 얼마나 이 간이 내 직장 직장 일에 있어서 끊고 맺고가 강하다 어찌 보면은 요 편관이 요 칼인 경우에는 카리스마가 아주 강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반 사람들한테 관이 직장이 절인 경우에는 한 직장에 오래 있기 힘든다 라고도 오래 다니기 힘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지시에 보면은 이게 사술 자 이 사는 이 천간으로 가면은 이 병하죠 자 병하와 요 술의 관계는 묘의 관계입니다 이 나일치가 반드시 포함되고요 자 이렇게 사술 인교위는 묘인교위는 원진 김운사리 하죠 귀신의 문이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하나의 집착이 강하구요 좋게 얘기하면은 한 우물을 판다 할 수 있겠죠 자 공부에 대한 일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방합 요게 3합이 나타나죠 자 가을의 방합은 신, 유, 수리, 가을 세 계절이죠 또 가을의 3합은 또 사, 유, 추기 이 금의 방합이고 이거는 금의 3합이죠 다 이 금의 글자입니다 자 사자 술자 육자가요 자 그러면은 이분 금이 강하다 말이죠 또 금이 이분의 용신이고요 이분 금이 식상이죠 이분한테 내가 토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는 뜨지 않지만 대운에서 천간에 뜰 때 그때 강하게 힘을 받는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없는데 생기는 경우에는 이 사주가 기랍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분 이 대운인데 이때는 초창기에는 금속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때 이때 20대 후반 30대 이때 전개에 진출하지만 그때마다 낙선의 고비를 마시죠 움이 안 좋고요 자 내 식신이 이 금속이 금이 천간에 뜰 때는 내 지지가 다 금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받는다 했죠 자 이때 정치에 입문합니다 자 합격을 한다 말이죠 자 그러다가 요 10년 대운에 8년 동안 대통령 두 번을 갖다가 해 먹죠 자 이분 이분 78살인데 지금 요웅이죠 무토가 들어오는 급제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때 지금 대통령으로 하슬하슬하게 당선되었습니다 자 이분 주무기는 자 인승이죠 천간에 뜯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식신이 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승이 없으면 식신으로 살겠지요 자 이분 인수격입니다 자 인수격일 때는 웬만하면 다 소화를 합니다 자 근데 제격이 들어오면 인수를 쓸 수가 없지요 내 주무기를 자 이분 제격이 들어올 때 이때 정치에 입문하지만 자 고비를 마셨죠 자 급제가 들어올 때는 이분 자 괜찮습니다 자 인수를 쓰기 때문에 그랬죠 자 내급제가 행동을 또 강하게 실어주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신 자 이분 퓨마와 함께 찍은 사진 자 군인 출신인 이분은 왜 이번에 낙선되었는지 사주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 자리를 보고 판단하죠 운은 자평진전으로 판단할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분 100% 이 목이네요 목이 강합니다 천간에 뜨지 않아도 천간에 떴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천간에 투출되었네요 자 이른교윤은 죄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한 분이죠 자 용신이 제깍입니다 자 제깍일 때는 내 비경급제들이 도둑놈들이 들어오면 내 재산을 다 자 탈제해 가기 때문에 자 이때는 팍격이 되죠 일이 안된단 말입니다 자 이분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밑에 온 자 천간에 보통 3년 머문다 하고요 자 해석이 또 여러 가시가 있습니다 자 지지에 그 다음에 내려오겠죠 자 밑에 지지가 급제네요 자 이분 급제가 들어오면 자 팍격이 다 있죠 왜 재승을 쓰는 사람입니까 재승도 보통 재승이 아니에요 엄청 강한 제격이죠 자 그래서 이분 오래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